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무부처장 경영학부 김진상 교수입니다. 저도 1989학번 졸업생으로서 여러분들의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무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7가지 정도 항목이 되어 있는데 교무처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있는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지 전공선택, 휴학, 복학, 그리고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 오늘 기본적인 정보 정도를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북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을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복수전공하고 부전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학을 하시면서 선택한 학과라든지 학부가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떤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부로 들어오면서 전공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전공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다양한 전공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그럴 경우에 갈 수 있는 방향이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복수전공, 부전공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융합전공, 연계전공이 있는데 일단 먼저 복수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전공은 보시다시피 재학 중에 여러분들이 두 개의 학과, 두 개의 전공을 공부를 함으로 해서 학위가 말 그대로 두 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전공 같은 경우는 따로 학위가 나가지는 않고 21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전공에 대해서 부전공을 했다는 그런 게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수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급 로드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고 복수전공 같은 경우, 부전공 같은 경우 연 2차례, 2차례에 걸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복수전공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9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부전공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수전공하고 상당히 비슷하긴 비슷한데 이름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연계전공, 융합전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는 융합형 인재를 원하는 거기에 경북대학교도 발맞춰서 다양한 전공, 다양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계전공이나 융합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연계전공하고 융합전공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복수전공하고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계전공은 두 개의 학과, 두 개의 전공이 연계해서 과정을 제공합니다. 거기에서 한 9개 정도를 경북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자동차 융합이라든지 핀테크, 빅데이터, 기술과정 이러한 전공들에 대해서 연계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전공은 연계전공하고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두 개 학과에서 과정을 제공하긴 하는데 하나의 융합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그 부분이 연계전공하고 융합전공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한 15개 정도의 융합전공이 있습니다. 보시면 문학 컨텐츠를 시작해서 중국 문화라든지 원예식품, 생물정보, 심리정보, 축산, 북한 농합 여러분들이 이제 학차 학업을 수행하면서 요즘 시대가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연계전공이라든지 융합전공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학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균 선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년에 150명 정도를 연계전공에서 선발을 하고 융합전공 같은 경우 1년에 2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과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입학한 현재 이 시점에는 이런저런 이유로서 본인의 학과라든지 전공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 학업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진로라든지 이런 변경 상황에 따라서 학과를 갖다가 전공을 갖다가 이제 바꾸는 경우 바꿔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게 이제 전과 제도인데 대상은 2학년 이상 또는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기간 내내 여러 번 전과를 허용하지는 않고 재학 중 딱 1회에 한해서 이제 전과를 허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전공이 나아오고 적합한 건지 그리고 이 가는 길이 현재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이게 전공이랑 맞지 않다. 내 적성이랑 맞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전과 제도를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전과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연중 1회를 시행을 하고 있고 세부 시행 공고가 연말인 이제 12월 달에 나가니까 그때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직 과정 이수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했을 경우에 사범대학에 이제 사범대학에 들어오신 학생이 있을 테고 이제 비사범대학에 들어오신 학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범대학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직이란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제 비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교직이랑은 뭐 나는 교직이냐 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비사범대학에 들어왔을 텐데 근데 그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교직이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흥미가 생겼다든지 그리고 내가 한번 교직이 돼서 한번 진출하고 싶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 사범대학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과에서 이와 같은 이제 교직 과정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교직 과정을 갖다가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원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직 과정 이수자로서 이제 선발을 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연초 3월 달에 이제 선발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으며 선발 기준은 성적하고 기타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조금씩 선발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휴학과 복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역량을 좀 더 쌓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그러면은 거기에 달리는 절차가 이제 필요한데 그리고 총 6차례 정도 여러분들이 휴학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 신청 기한이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데 신청 기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학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요한 날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4분의 1선이라든지 2분의 1선 이런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휴학이라든지 복학이라든지 그걸 신청을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가 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제 휴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학 같은 경우에는 개강하기 전날 그때까지만 복학을 하시면 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복학, 군휴학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휴학이라든지 복학을 갖다가 잘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학업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제 성적인데 경북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좀 가끔씩 예외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강을 한다. 그러면 상대평가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는 첫째 A등급에 대해서 30% 이내에서 A등급을 부여합니다. A등급이란 말은 A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A제로가 될 수도 있고 A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 등급을 우리가 합쳐서 A등급이라고 부르는데 이 A등급에 대해서 그 담당 교수님이 담당 강사님이 부여할 수 있는 성적이 이제 30% 이내 쉽게 말하면 10명이 수강을 한다 그러면 3명 100명이 수강을 한다 그러면 30명까지 A등급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여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100명 중에 30명이 반드시 A등급을 받는다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담당 교수님이 담당 강사님이 판단하셔서 이 정도면 이 학생들한테 A등급을 부여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30% 이내에서 A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B등급 A등급하고 B등급을 합쳐서 70% 이내에서 B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에 대해서 C등급 이하를 부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안 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수업을 진행, 학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원치 않은 성적을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이 과목이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이 과목을 포기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게 이제 학사 경고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18학점, 쉽게 말하면 6과목 정도를 이수하게 될 텐데 거기서 한두 과목 정도에서 F를 받고 하게 되면은 거기 학점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제 학사 경고 대상이 되고 이제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경고가 3회 이상이 3회 누적이 되게 되면은 학사 경고 제적이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수를 수강 진작할 때 뭐 신입생 여러분들은 별다른 선택이 없이 이제 학교에서 학과에서 정해진 과목을 듣겠지만은 이제 1학년 2학기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과목,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갖다가 잘 선택을 하셔서 웬만하면 학사 경고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적이라는 게 뭐 상대평가다 보니까 상대평가다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밀려서 이제 본인이 원치 않은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한번 소위 말하는 이제 세컨 첸스 이제 다시 한번 이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제이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모든 과목을 뭐 다 제이수할 수는 없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A플러스를 받았는데 그 과목을 제이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면 B등급을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B마이너스라든지 B제로, B플러스를 받았을 경우에 이걸 제이수를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B등급도 이제 제이수를 할 수 없는 그래서 C등급 이하부터 가장 높은 C등급인 C플러스 이하부터 이제 제이수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게 또 제이수에 대한 제한이 걸려서 제이수를 하게 되면은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이제 B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뭐 한 학기에 여러분들이 여섯 과목 중에 모든 과목을 제이수할 수는 없고 한 학기에 두 과목 보통 우리가 육학점이라고 부르는 이제 고렇게 이제 제이수가 이제 제한이 걸려 있고 뭐 절차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경북대학교가 추구하는 지금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교육의 가장 이제 기본은 수요자들이 이제 교육 공급자에 대해서 교육 공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교육 과정에 교육 컨텐츠에 녹여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매 학기 끝나고 나서 담당 과목에 하게 되는 강의 평가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평가는 언제 하느냐 이제 학기 끝나게 되면은 그 개별 담당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이 성적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성적 처리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성적이 일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성적이 공지된 성적을 보기 위해서는 개별 과목마다 이제 강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뭐 단지 이제 이 과목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담당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해서 평점 소위 말하는 평점 테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이 한 학기 동안 15주에 걸쳐서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그 과목이 제공한 컨텐츠가 과연 충실한 건지 그리고 그 담당하신 강사님 교수님이 그 딜리버리 이런 걸 제대로 하신 건지 그리고 학생과의 소통이 충분히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강의 평가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또 반영돼서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은 아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학생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원하는데 아 이게 내가 맡은 분야 중에 이러한 컨텐츠에 대해 보강을 해야겠구나 아니면 나의 이제 딜리버리 스피치가 이게 조금 학생들이 좀 어색해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해당 과목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해서 강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컨텐츠 딜리버리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 이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셔서 정확한 피드백을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요즘 취업이 워낙 이제 중요하고 상당 많은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두고 경북대학교에 들어오셨을 텐데 분명히 취업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경북대학교라는 브랜드를 이제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나름 그럭저럭 먹히고 있고 나름 먹히고 있습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학년 2학기가 되겠죠. 4학년 2학기가 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뭐 연수를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갖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기 취업자 이제 출석 인정제라는 건데 이제 그 공문이라든지 그러한 기업으로부터 이제 서류를 가지고 이제 담당 교수님한테 이제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이제 수업을 듣기 힘들게 되었으니까 이제 출석이라든지 학점을 인정해주세요 하는 그런 제도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빠른 학생 같은 경우는 3년 뒤라든지 5년 뒤에 6년 뒤에 이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 원하는 취업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성적이라든지 출석에 관한 부분은 저희 교무처 학사과에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대학하고 이제 교류를 이제 저희들이 학점교류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서울대 부산대 제주대 등 전체 27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립대학 위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학교들이 다 국립대학은 아니고 이제 사립대학도 일부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타지에서 오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쪽에 이제 사회, 경제, 문화도 이해하면서 학업을 이수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점을 갖다가 취득하는데 뭐 정규학교도 괜찮고 계절학교도 괜찮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학점교류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뭐 그렇다고 경북대학교에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의 거의 대부분을 타학교에서 이수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학점을 이수를 한 뒤에 여러분들이 타교에서 이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 저희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첨성인 아널스 클럽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경북대학교가 이제 추구하는 인재가 이제 첨성인 인재를 갖다가 저희들이 추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첨자는 첨단, 성찰, 인성 이제 여기에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제 첨단에 관련된 컨텐츠 성찰과 관련된 컨텐츠, 그 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컨텐츠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제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 성취된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첨성인 아널스 클럽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를 갖다가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 그 선발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상을 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과연 적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 분야 그런 것들이 어디에 이제 맞는지 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공모전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취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이제 뭐 지금은 조금 다시 이제 수그러들지만은 정부의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가지고 경북대학교 교무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강의실을 갖다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은 3단계 1에서 1.5단계 2에서 2.5단계 3단계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강의실 규모 학생 규모에 맞춰가지고 35명 이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명에서 70명까지는 혼합이라든지 비대면 자 혼합에 대해서는 이제 혼합이라는 게 어떤 방향을 말하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수강생이 60명이라 그러면은 그걸 절반으로 나눕니다. 30명 30명 나누어서 뭐 화목 수업이라 그러면 화요일날 뭐 A반이 출석을 대면으로 출석하게 되면은 목요일은 B반이 대면으로 출석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해서 거기 대면 강의를 녹화를 한다든지 실시간으로 줌이나 웹엑서 같은 그런 방향을 통해서 이제 동시에 전달하는 이제 그러한 방향을 저희들이 이제 혼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 이제 70명 이상이 되는 이제 대형 우리가 보통 대형 강좌라고 부르는 그런 강좌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신입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과목은 대면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2020 학번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제 첫날부터 학교도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쌓였는데 그래서 저희들 학사과에서 결정을 하기로 신입생들은 웬만하면은 캠퍼스로 불러서 대학생활도 이제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동료들 동기들 친구들 교수님들 하고에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대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개강할 때 강의계획서라든지 일정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 교과목이 대면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교무처에 관련된 이야기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셨겠지만은 교무처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뭐 학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성적 문제 그리고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그리고 마지막 졸업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교무처에서 일단 관리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뭐 담당 학과 조교수님한테 물어도 되고 여기 학사학과라든지 거기에 이제 문의를 해 주시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충실히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학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